아 키스가 났구요 자 하지만 공 계속 끝내기 시도 실패 너무 두껍게 맞았네요 자 옆돌리기 오 됐어요 살짝 넘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야금야금 지금 파먹으면서 한 점 차로 좁혔습니다 상대방이 한참 앞서 있었어도 꿋꿋하게 본인의 기회를 기다리는게 또 박주선 선수의 매력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자 부드럽게 퍼져줍니다 짧게 가능해요 이게 들어가면 동점타인데요 자 내려갑니다 자 득점 동점타 13 대 13 자 구기링의 동점샷을 터뜨리는 박주선 박주선 선수가 끈끈함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 기다린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 애매함을 느꼈죠 안전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타임업 약간의 긴장감과 약간의 까다로움을 재차 한번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죠 자 눌렀어요 끌어서 바깥 돌리기 결과는 맞습니다 득점으로 연결 그리고 세 포인트에 먼저 진입합니다 자 이 세트 잡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쭉 앞서가던 카스토 코스타스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이야 하는 느낌인데요 자 하지만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네 바깥으로 영전하게 돌았는데 어 됐어요 딱 들어갑니다 자 세트 포인트에서 끝내기까지 한 번에 달려갑니다 자 중간에 카스토 코스타스 선수의 그 여러 차례의 실수를 박수현 선수가 큰 점수도 아닌 작은 점수로 야금야금 붙이더니 결국에는 역전을 해내네요 네 자 바깥 돌리기 오 키스가 날 뻔했는데 지나갔어요 네 자 카스토 코스타스 말도 안 돼 라는 표적인데 15 대 13 1등으로 먼저 앞서다는 박수현 선수입니다 자 자 자 자 자